나 안가. 가기 싫어. 오빠, 나 꼭 데리러 와? 꼭 와야 돼? 가자. 재영아 가자. 이제 가야 돼. 안 갈래. 안 가. 가자, 재영아. 너 공부 안 들어갔어. 안 갈래. 안 갈래. 이제 가야 돼. 어? 가자. 가자. 내가 꼭 찾으러 갈게. 꼭. 꼭. 아버지. 재영이 지켜줘요. 내가 재영이 찾을 때까지. 그래야 내가 아버지 용서해요. 해. 해. 핸드폰 도청 좀 땄다고 어? 사생활 치네? 여보시오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틀 어디 좀 살다 나오느라고 전화 못 받았으다 어? 열흘 안에 찾아줄 수 있냐고? 내가 3일 빼고 일주일 안에 찾아들이지? 못 믿어? 아휴 나 해운대에서 부러진 바닐끝을 찾아달래도 찾아주는 마동숙이야